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짜라란 말해 뭐해 컨버스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국민 스니커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컨버스 추천 영상이 아니죠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새롭게 출시된 컨버스의 새로운 모델부터 FW 시즌을 겨냥한 새로운 컬러들 그리고 컨버스를 활용해서 가을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가을 찰떡 코디까지 한 번에 쫙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 컨버스 하나 장만하셔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완전 주목해주세요 기존에 신던 스테디한 모델들부터 오늘 보여드릴 이 새로운 모델까지 가장 착한 가격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밀스러운 방법도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우리가 그냥 가장 많이 신는 컨버스 모델도 소개해드릴 건데 그것보다 먼저 소개해드릴 모델 요즘 컨버스 중에 되게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바로 척테일러 올스타 무브 모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짱! 요 친구들인데요 컨버스의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 척테일러에 이렇게 두꺼운 아웃솔? 이런 플랫폼 솔이 달려있는 게 무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굽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으면 5cm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키장녀들한테도 아주 강추지리는 제품? 좀 더 패셔너블하게 활용하기 좋은 느낌?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돼서 출시된 모델이라서 무게감이 일단 가볍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쿠션 이 바닥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쏙쏙 들어가요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좀 스티기하게 인기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컬러지만 오늘 제가 선택한 픽은 따로 있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볼까?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이 올스타 무브 모델의 하이탑 이거 제 원픽이거든요 추천 코디도 이 아이템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컬러는 다크 비트 루트라는 컬러이고요 우리 그 비트 있잖아요 먹는 거 몸에 좋은 그 야채인가 뭔가 아무튼 그 비트 컬러라서 아마 이름도 그렇게 다크 비트 루트?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색다리 있는 컨버스 이런 걸로 경쾌한 코디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해보고 싶은 가을 코디는요 짠! 가장 쉬운 거죠 깔맞춤 코디 이 친구가 살짝 버건디 컬러 느낌나는 그 자주빛? 톤 다운된 자주빛이라서 위에 자켓도 좀 비슷한 톤으로 같이 입어봤거든요 사실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컨버스 코디이기도 하고요 이런 자켓이나 아니면 비슷한 컬러의 맨투맨, 니트 이런 거랑 같이 코디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올해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이 미니 플레이어 스커트랑 컨버스를 같이 코디해주는 것도 신의 한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해보시면 가을에 할 수 있는 가장 귀여운 캐주얼 코디가 아닐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흔히 저는 이런 버건디 컬러 아우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완전 깔맞춤도 괜찮지만 브라운 톤 있죠 얘가 브라운 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일 것 같거든요 짠! 저 이거 촬영 끝나면 하나 사려고요 진짜 운동화 신었을 때 키 작아 보이는 것도 완전 커버되고요 이게 사실 키가 크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이 하이탑을 신었을 때 약간 다리가 좀 더 짧아 보일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하이탑을 신어줘도 굽이 5cm나 올라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요 컨버스에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에요 런스타 레거시라는 모델입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짠! 2022년 8월에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모델이고요 얘는 그 런스타 하이크 모델 있죠 굽 굉장히 높고 완전 컨버스에서 좀 스트릿하면서 캐주얼함에 정점을 찍은 그 모델 그 모델에서 쿠셔닝이 완전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퓨처 컴포트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게 아웃솔 자체가 좀 미래적인 느낌? 굽 자체도 한 5cm 정도 올라가는? 키노피 효과도 있는 되게 스트릿한 모델이에요 사실 예전에 런스타 하이크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적으로 조금 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컬러로는 그냥 화이트 블랙 이렇게 무난한 컬러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모델에서도 쿠션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컨버스의 CX 폼인가? 아무튼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간 폼인데 손가락으로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되게 폭신폭신 편안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굽이 이렇게 높은데 무겁지도 않고요 편하다 편해 얘는 어떤 컬러로 코디를 한번 해볼까요? 짠! 레거시 모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코디는 사실 저는 컨버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레더 자켓? 가죽 자켓 코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어보니까 진짜 존재감이 완전 있어요 다른 컨버스 모델들은 사실 스니커즈기는 하지만 정장에도 어울리고 좀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캐주얼하게 완전 스트릿하고 힙한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이거랑 그리고 방금 신었던 무브 이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이렇게 한 짝씩 신어보니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 친구가 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컨버스에서 가장 희높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이렇게 굽이 존재감이 심한데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 발 뒤꿈치가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착화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약간 오바해서 그냥 러닝할 때 신어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빼놓고 가면 정말 섭섭한 컨버스의 시그니처 아이템 척테일러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척테일러에서 FW 신상으로 또 새롭게 출시된 컬러들이 있어서 그 보여드리려고요 아 막간을 활용해서 이 척테일러 모델에 70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 있죠 1970 모델이랑 기본 올스타 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이 앞에 아웃솔 고무 부분 있죠 이 고무 부분이 이 친구가 좀 빈티지하게 누래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빈티지한 무드를 살린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 바닥 쿠션감이 이 1970 모델이 더 폭신폭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1970 모델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격대가 일단은 이 친구가 좀 더 비쌉니다 기존 올스타 모델은 5만원 전후반? 이 정도였다면 이 친구는 이제 10만원 초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굳이 연령대를 따지자면 이 1970 라인들이 20, 30대 이상으로 조금 더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완전 화이트 컬러 그 기본 모델 있죠? 그게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이제 또 그쪽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하이탑이나 로우탑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FW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좀 얼씨한 느낌이 드는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어울리는 톤다운된 컬러들이 이번에 새로운 척테일러 컬러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딱 가을이라는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들 아니에요? 이렇게 시즌마다 좀 새롭게 출시되는 컬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골라서 좀 수집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컨버스가 울프 그레이 컬러 이거 제 원픽이에요 이게 기존에 그냥 흔한 컨버스 컬러랑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면서도 데일리 코디하기는 또 굉장히 편한 컬러? 살짝 블루기가 도는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하이탑, 로우탑 이렇게 두 가지 다 가지고 왔는데 뭘 신어볼까? 컬러 너무 안은하고 예쁘지 않아요? 우리 또 가을에 이런 코디 많이 하잖아요 가을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제 쌀쌀한?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가디건이나 니트? 이렇게 그냥 등에다가 툭 걸치고 다니는 코디 이 울프 그레이 컬러랑 좀 톤이 어울리는 니트를 흰색 기본티 위에다가 이렇게 등에 살짝 둘러줬는데요 무난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흔하지는 또 않은 그런 컬러를 코디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진짜 심플하고 별로 코디에 막 신경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멋스러운 느낌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컬러?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갑자기 그 생각난다 예전에 되게 어렸을 때는 막 남자친구? 그리고 막 이성분들이 어떤 운동화 신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완전 학생 때에는? 저 항상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컨버스 신는 남자가 제일 좋더라 깔끔하게? 이게 운동화도 잘못 신으면은 패션 센스 꽝이다 이런 얘기 듣기 쉬운데 이 컨버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브랜드? 진짜 무난하게 웬만한 코디도 다 묻고 누구한테나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라서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기억이 나네요 나는 컨버스 신는 남자가 제일 좋더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주 목요일 9월 22일에 이 컨버스를 추천드리는 라이브 방송에 나가게 됐거든요 CJ 롬스타일의 모바일 라이브 쇼 셀럽샵 나인에 제가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오늘 보여드린 컨버스 모델을 정말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컨버스 모델 그 옵션들이 준비될 예정이에요 그 방송에서 컨버스 본사 공식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더보기란 꼭 보고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